나는 근데 이 동작을 했는데 좀 어렵다 자꾸 오른쪽 앞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가 손이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 연습 방법으로 내가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지그시 내가 뒤로 밀어 주듯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내가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준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백스윙은 들어주시되 내가 오른쪽 손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체가 왼쪽으로 좀 더 리드를 할 수 있게끔 따라 들어가면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측면에서 보셨으면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을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내 왼쪽 힙 부분이 완전히 돌아가서 지금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지금과 같이 정면도 마찬가지지만 힙이 아직도 내가 왼쪽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오른쪽이 끌려 들어간다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급하게 이 덤비지도 않을 뿐더러 오른쪽 뒤에서 클럽이 잘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정말만큼 그렇게 잘 기다려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 헤드 모양이 과연 어떻게 나와야 될지 좋은 모양일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결국에는 급하게 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오른쪽이 나간다든지 너무 이렇게 열려 맞는 이런 동작 때문에 스트라이스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클럽 내가 드로를 치기 위해서는 클럽이 아래쪽으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접근할 때는 이 헤드 모양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열려 있는 헤드 모양을 항상 빨리 닫으려고 하세요 이 빨리 닫으려고 하는 동작에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올라가서 기다려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얘가 이 클럽이 열린 상태에서 계속 뒤에서 따라 들어오면서 그냥 열려만 들어오면 실제로 맞을 때는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나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 동작의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유있게 뒤에서 스퀘어로 내가 공을 딱 맞춰주는 이 동작까지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올라가서 내가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데 내가 오른쪽 다리가 확실하게 끌려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간격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스퀘어로 지금과 같이 닫아주는 이런 모양이 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양손을 잡아서 제가 한번 모양을 보여드린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백스윙을 올려서 위에서 손은 기다려주되 내가 왼쪽으로 하체는 리드를 해주되 오른쪽 다리는 지금과 같이 따라 들어간다든지 그런 동작이 아니라 내가 버텨주면서 따라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클럽은 뒤에서 따라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퀘어로 맞추는 이 동작까지를 연속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이 클럽이 돌아와서 내가 이 헤드를 닫아줘야 되는지 그 느낌을 사실상 너무 빨리 하다보면 놓친다든지 그냥 내가 무작정 세게만 쳐서 내가 이렇게 감으려고 하다보면 느낌을 되게 잡기가 어려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동작들을 좀 부분적으로 내가 연습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내가 클럽을 좀 더 이렇게 다 감아준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내가 뒤에서 그만큼 느긋하게 해서 따라 들어가서 내가 공을 따라 들어가서 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리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올려서 뒤에서 따라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이 동작이 가장 제일 큰 포인트고요 이때 오른쪽 다리가 가능한 한 내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무릎이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이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지면을 끌듯이 약간 따라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따라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클럽을 지금 꼭 세게 쳐야지만 이 스트라이스는 잡을 수 있는 거다라고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라이스라는 거는 내가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떠한 헤드 스피드에서도 내가 적당하게 맞게끔 헤드를 잘 닫아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깐요 내가 백스윙에서 항상 이런 하체, 절제된 하체의 동작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뒤에서 천천히 따라 들어와 주신다 그러면 스트라이스는 아마 모든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니깐요 저는 허스코프로가 스트라이스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저는 허스코프로 얘기 듣고선 클럽 열린 상태로 유지를 여유 있게 해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그 얘기잖아요 열린 문을 우리는 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걸 또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슬라이스가 갑자기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필드 갔는데 난 여태까지 슬라이스가 안 났는데 오늘 왜 나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닫으려고 하고 보상 동작이라고 하죠 슬라이스 안 나려고 자꾸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스윙이 근데 보니까 발을 끌면서 살짝 여유 있게 스윙을 하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닫으려고 닫으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래요 그렇게 나더라도 좌측으로 이렇게 말리든가 완전히 말리든가 아니면 더 슬라이스가 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더 빨리 하지 않고 내가 빨리 동작을 내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뭐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백스윙도 회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벌써 감을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들이 말씀드렸듯이 공을 내가 맞추는 이 못추는 이거부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전이 안 된 상태에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라이스가 나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느긋하게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넓게 아주 크게 다운스윙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더 여유 있게 내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헤드를 감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다급함과 급한 속에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느긋하게 클럽 페이스가 뒤에서 열려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라고 느낌을 가지면서 뒤에서 천천히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훨씬 더 슬라이스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